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면 저희가 신사 드려요 신사 믿으신 자 이제 확신 생기셨죠 확신 생기셨죠 신사 선비사 일단 참나 접속 가능하면 자명까지 몰라도 몰라 가능하면 몰라 가능 그 다음에 자명도 일단 몰라 접속했으면 기본값이 무조건 작동하니까 자기 안에서 90의 기본값 사실은 육바람 1의 기본값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미 신사도 신사도 작동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느끼니까 눈치를 좀 더 채기 위해서 좀 더 자명하게 알기 위해서 자명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요 자명 공부를 해야 돼요 양심 노트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참나 체험 했고 양심 노트를 쓰는 이제 방법을 배우는 단계가 신사에요 이거 배웠으면 신사입니다 신사면 몰겐자 줄여서 몰자 다 가능하잖아요 신사면요 여러분 이미 이제 보살의 기초 보살도의 기초가 놓인 거고 몰겐자의 기초가 놓인 거라 신사만 되면 여러분은 이미 보살에 이제 입문한 거예요 입문 중에 입문이지만 신사만 되셔도 여러분 보살도에 들어왔다 이거 잘하는 분이 십지보살이다 나도 몰겐자 할 수 있다 십지보살은 뭐냐 몰겐자 겁나 잘하는 분이다 레전드급으로 잘하는 분이다 말랩으로 잘하는 분이다 그럼 나는 뭐냐 나도 몰겐자 못하냐 나도 몰겐자 할 수 있다 신사부터는 그래서 신사부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성부라는 입문을 하신 거예요 기초가 된 거예요 신사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해 하다가 갑자기 딱 거칠 것이 없는 탄탄대로에 들어간 기분이 들어요 육바람일만 하면 되니까 우주 어디 갔다 놔도 그 든든함이 톨게이트 통과한 든든함입니다 그게 일지보살이고 일지보살 가는 그 길에만 들어서도 이미 일지는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그게 신사예요 신사 되셨으면 일지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언젠가 되실 거예요 이번 생에 웬만하면 되시길 바라는 거고 저는 저는 이번 생에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승 도반 정성만 있으면 몰겐자 하시는 순간 여러분 몰겐자 요령만 알아도 신사고 몰겐자 잘하면 정사 대사 일지 칠지 십지 다 가는 거예요 몰겐자 하나로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몰겐자가 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느냐지 몰겐자는 여러분도 지금 바로 마음 한번 내면 하실 수 있어요 몰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름도 몰라 시간 공간 몰라 괜찮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명 찜찜의 느낌을 관찰해서 육바람에 맞으면 자명하고 육바람에 어긋나면 찜찜해 하더라 이거 알아내시는데 이거 하루가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거 한 한 달을 연구하면 답은 나올걸요 그럼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